지금까지는 주로 AI를 어디에 어떻게 쓸까, 그리고 좋은 활용 사례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좀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헬스케이에서 AI가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도 높지만 좀 잘못 알려진 사실이랄까 좀 과장된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IBM 왓슨 얘기입니다. 왓슨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AI를 활용해서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쓰는 그런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여러 곳에 투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결국 IBM 같은 대기업이 왓슨 같은 거 활용해 가지고 전부 다 먹어 치울 텐데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만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챌린지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의학이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 생각보다 그 만능으로 어떤 특정한 인공지능이 이걸 다 해치울 수 있는 건 절대로 안 나온다. 그리고 영상이면 영상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연어처리면 자연어처리고 적절한 활용도를 찾아서 거기에 잘 쓸 수 있는 AI가 중요한 거지 왓슨도 물론 잘하는 분야가 있지만 마치 왓슨이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이 하는 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막 디펜스를 하고 다니기 바빴어요 사실은. 근데도 안 믿어주더라고. 그랬는데 상황을 한번 보죠. 이게 뉴스들만 보더라도 금방 감이 오는데요. 2017년에 예를 들어서 IBM 왓슨이 AI를 활용을 해 가지고 해스케어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뉴스가 나기 시작을 하고 다음으로 뭐 AI가 뭐 역시 2017년이네요. 이 당시 또 왓슨이 한참 뜰 때였으니까 AI가 뭐 현대의 헬스케어 산업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동시에 이제 딥마인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죠. 저는 딥마인드나 구글에 대해서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어떤 그 성취도 이런 것에 비해서 좀 과대 평가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스타트업들이 더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여튼 뭐 이런 이런 어떤 언론에서 다루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왓슨 왓슨 거렸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여러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왓슨을 도입을 해서 쓰기도 하고. 뭐 효과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좀 과장할 필요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까지는 되게 좋아 보였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백래쉬라 그러죠.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 대표적인 게 뭐 IBM을 활용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엄청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해결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 이걸 도입을 해서 시작을 했었던 슬론 캐터링 암센터 같은 데에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효과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단을 하는 그런 것도 나왔고. 뭐 부정적인 뉴스들이 이 뒤에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심지어는 이건 좀 과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코리 닥터로우라고 원래 SF 소설가이기도 하고 기술적 평론가이기도 하고 이런 분인데. 보잉보잉 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왓슨에 대해서 평가를 했냐면. 왓슨 포 옹콜로지 항암제 선택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왓슨 이라고 하는 것이 AI. 암과 싸우는 AI인 것처럼 묘사되지만 사실은 그 스몰 그룹 오브 닥터스. 특히 이제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에 있는 종양래과 의사들이죠. 그분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Unproven, 증명되지 않은 어떤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런 걸 하는 거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좀 너무 과하게 까내려 간 느낌은 있긴 한데. 아주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쓸모는 있는 기술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초반에 너무 과대 광고라 그럴까요? 너무 사람들한테 많은 희망을 심어주는 바람에. 그 업계 전반이나 기술 전반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저는 마이너스 요인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왓슨이 제일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과도한 신화? 그런 걸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포브스지에서 2016년에 나온 기사인데. 데이브 체이스가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다 합쳐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98% 가까이 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사실은 좀비랑 가깝다. 생각보다 잘 되는 게 없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기술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되고 잘하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지금 좀 나아지긴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로 삼은 두 가지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세요. 언제 실패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가장 흔한 실패 시나리오는 파운딩 팀. 이걸 만든 창업팀이 주로 테크놀로지스트가 많다는 거죠. 기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헬스케어라고 하는 도메인이 엄청 다르거든요. 딥러닝이나 AI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데 쓰던 걸 여기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또는 뭐 독특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에서 만들어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 진짜 많고요. 저도 디지털 헬스케어 하겠다고 만든 창업팀을 많이 만나는데. 정말 이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두 번째 흔한 실패 시나리오는 이것도 되게 문제인 건데. 헬스케어 베테랑들. 소위 말해서 유명한 명의들. 의사들. 사람들이 지배하는 경우에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본인들의 경험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생각이라든지. 가야 되는 길이라든지. 의학은 이 분야는 이렇지라고 하는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나 AI가 들어와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이노베이션적인 특징이 갖고 있거든요. 과거에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생각들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망쳐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에게 가장 실패하는 상황이 많은 시나리오 1이라면. 두 번째 것도 만만치 않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따가 잠깐 소개도 하겠습니다만. 머신러닝 포 헬스케어라고 해서. MIT에서 개설된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기도 하고. 연구도 엄청 잘하시는. 데이빗 선탁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여기 소스도 거기 갖고 온 건데요. 뒤에 흐릿하게 지금 해놓은 게 뭐냐 하면. EHR 활용을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예측할 수 있는. 자연어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수치를 보면.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만. 잘 안되는 것도 많고. 한 7, 80% 정도만 맞추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학문적으로는 Small Win이죠. 딥 모델을 활용해서. 영상의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되고 있고. 일부 사안사안별로. 승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승리조차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데이터셋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또는. 의료기관이 바뀌거나. 의료기기 같은 게 바뀌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잘 됐던 것조차도. 날라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더 크게는. 빅윈이 없었다. 사실상. 의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왓슨이 사실은. 믿음을. 가져줄 것 같이. 이렇게 좀 광고가 됐었는데. 그런 건 없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는 좀 있지만. 아직은. 엄청나게 의학이. AI 때문에 다 바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메사츄리자널 허스피델. 하버드. 부속병원이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잘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했을 때. 만약에. UC 샌프란시스코 병원에 가져가서. 이걸 쓰면. 맞겠느냐. 생각보다.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의무기록 시스템도 다르고. 기계도 다르고. 의사도 다르고. 심지어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있는 경우에도. 이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똑딱 맞겠습니까. 잘 안 맞겠죠. 그래서. 만들어놓은 모델이.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일반화가 되기도.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딥러닝이. 한계이기도 한데. 이제. 지금 현재의 메디컬 AI가. 그. 영상 부분에서는. 정말. 성능을 잘 내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일부. 뭐. EKG라든지. 뭐. 시그널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들에는. 꽤 괜찮은데. 아직까지. Structured Data. 그러니까. EHR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의. 복잡한. 구조화된 데이터라든지. 혹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례에서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자연어 처리 기술이 많이 좋아지게 되면서. 자연어 처리에 나와 있는. 랭기지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 글을 만들고. 쓰는. 그런. 언어 모델하고. 이런. EHR. 병원에서 쓰는. 그런 것하고.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원인 결과 관계 같은 것들도 있고. 순차적인 데이터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의료 쪽에 쓰이는.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라든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타임스케일을 활용을 하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잖아요. 타임스케일이 굉장히 딱딱딱딱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뭐. 1년에 한번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제각각이잖아요. 그리고. 수치도. 그냥 일반 숫자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기호로 나오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거기다가 이제 빠진 데이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 랭기지 모델이 잘 없었거든요. 굉장히 스페셜 케이스죠. 음. 그리고. 어. 아마도 이제 비선형적인 형태의 그 상호작용 같은 걸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뭐 잘 되거나 양이 많거나 좋거나 뭐 그러지 않다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하려면은 데이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으면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정제된 데이터라든지 좋은 데이터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디지털화가 잘 돼 가지고 모두 공유하면 그래도 좀 더 나을 텐데. 아직 그 단계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 뭐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굉장히 많죠. 앞에 말씀드린 여러 사례들 때문에 가능성들은 많지만. 너무 신화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뭐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TOMM. 에이에сп Dotgle 완벽하게